진영 K5는 완성도 높았던 기존 디자인에 활용 점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층 더 세련되지고 스포티해진 모습이 남성 운전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에 비해서 어떤 서스펜션의 기계적인 성능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이 많이 발전했지만 어떤 서스펜션 차와 운전자가 하나 돼서 운전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만 보왕이 된다면 일반 브랜드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용차급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